jackaka 많이 좋아졌는데요 화면에서 또 잘 맞추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comigo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럼 몇번 나오죠? 다아아 그 다음에 맞추는거에요. 점점 들으면서 같이 맞춰주시니까 잘 맞을거 같은데 처음부터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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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 짧게 하는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마지막 8분부터 너무 버리지는 마시고 끝까지 조금 더 노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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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도 좀 어렵고 일단 에플부터 들어와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봐야지 세컨바이는 그냥 일단 그대로 같이 하고 있으면 바로 한번 시작하면 1, 2, 3 1, 2, 3 1, 2, 3 한동안 클라겐에 나오죠 그 다음은 호가 나오고 그 한마디 뒤에 엇갈려서 나오는 거예요 호가 나올 때 같이 나오지 마시고 그러시면 나눠받으세요 둘 하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다 같이! 하이라 fine 은하 ata 하이라蔵基 연장해주시고 하나하나 다시 보내 또V 셋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! 네, 그쵸, 꼭이 들어오시는 데가 역시 아까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꼭 잘 들어오셔야 되는데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. 들어온 것 자체도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말이 또 굉장히 불규칙하게 들리니까